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올란도인데요.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차량, 올란도 차량 제가 대략 10대 정도 지금부터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쓸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볼게요. 이 차량의 특징이 있죠? 바로 연비, 연비 괜찮은 편입니다. 9km, 10km, 12km까지 고속기술은 14km까지 나옵니다. 휴발유 그리고 LPG가 있어요. 일단 차는 넓은 편이죠. 트렁크가 넓은 편이고 이렇게 쫙 넓어요. 그리고 이열 시트가 접어지기 때문에 일자로 쫙 펴집니다. 그래서 차방용으로 뒤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요즘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대씩. 저희가 또 1년 엔진메이션 1년 보증업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 있는 차량들은 1년 동안 1만km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산차. 지금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차량. 오늘 딱 10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도 1.6이죠. 연비가 좋아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750만원. 너무 싸지 않나요? 18년식입니다. 연식은 또. 보시면 연식, 18년식. 굉장히 싸죠? 좋아요. 주행거리는 뭐 적정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깨끗하죠. 성능 점검. 매어는 고작 3%. 좋아요. 그리고 무사고죠? 완전 무사고. 미세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차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사야죠. 일단은 차 자체가 탄탄하고, 또 핸들이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무겁지가 않아요, 핸들이. 패밀리카로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95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차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세보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준 그런 명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가성비가 일단 좋으니까. 자, 그러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세보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현대 기아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단수롭죠? 단조로워요, 되게. 타이어는 대략 65%, 70%까지는 남아 보입니다. 자, 버튼 시동 있으면 됐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카본으로 약간 좀 디자인을 했네요, 보시면. 자, 이 차량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차량 890만 원. 자, 3월 25일 날 가져왔어요. 날짜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자, 묶인 차들은 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4월달이니까 4월달, 3월달, 그리고 2월달까지만 매입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매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고차 일련보증업체, 자, 굿모닝총학대, 지금부터 또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890만 원 하얀색 바디죠? 자, 미션을 교체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자, 미션은 중고차의 생명 중에서 아주 중요하죠. 대략 한 번 정도는 교체할 수 있어요, 한 번. 하지만 이 차량은 13만 9천 필요로 이미 교체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자, 수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거의 굉장히 좋아요. 대략 한 80% 이상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썰루프도 있어요, 썰루프.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썰루프가 있다는 점. 자, 890만 원. 이 차량도 볼게요. 성능 점검. 자, 이 차량은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LPG입니다, LPG. 성능 점검.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자, 미세니어 없죠? 좋습니다. 이런 차.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겠죠? 자, 17년식이고. 자, LPG 차량 실내는 깨끗한 편입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썰루프가 있다는 점. 자, 개방감이 일단 좋죠. 자, 이 차량도 같이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차. 세 번째 차량. 6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경유죠, 경유. 자, 디젤이고, LTZ 프리미엄. 자, 썰루프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좋아요. 99,000km, 600만 원입니다. 7인승이고. 일단은 좀 루프가 있다는 거. 그 위쪽에 보시면. 그리고 색상은 쥐색. 강한 쥐색이죠. 진한 쥐색. 이 색상이 가장 인기가 좋죠. 자, 이 차량도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연 6%. 6%면 정말 조금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좋아요. 세보리의 인식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울란도 차량. 명차죠. 자, 싸고 넓지만. 자, 이 차량 가성비로도 충분히 아빠들 욕구를 만족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 자,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그냥 간단한 장고장 없는 세보리의 울란도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차량. 자, 버튼 시동 있으면 됐죠. 내비 후방카메라 있고요. 아하, 타이어가 좀 실망스럽죠. 타이어가 좀 많이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일단 가격은 싸기 때문에 추천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충분히 재구매 의사가 많은 차량이죠. 울란도 같은 경우는. 자, 네 번째 차량.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자, 550만원. 자, LPG입니다. 그리고 15년식이고. 색상은 청색이죠. 자, 청색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 청색 타이어도 좋아요. 80%, 90% 남았고요. 이런 차량, 이런 느낌 어때요? 깨끗하고 좋죠. 자, 성능 점검. 자, LPG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죠. 자, 미세는 이유 없음 깔끔하죠, 일단. 이런 차량은 사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 좀 마음에 듭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시트도 깨끗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일단 타이어가 4작 모두 다 신품 타이어. 80, 90% 전부 남았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가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좋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성능이 이 정도면 튼튼하죠. 자, 추천합니다. 자, 10점 만점에 9점. 자, 이 차량 추천합니다. 다음 차. 자, 다음 차량은 하얀색 바디입니다. 자, 3월 27일에 가져왔죠. 날짜가 중요하죠, 날짜. 이번에는 1.6LT 컨비니언스 차량이고, 자,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바디고, 루플렉이 하나 있어요. 루프 박스가 하나 있죠, 루프 박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아무래도 루프 박스가 있으면 좋죠. 자, 디젤의 장점이 뭐 사실상 연비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속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젤이 훨씬 더 좋다는 점. 자, 전형적인 아빠 차량. 자, 이 차량 괜찮습니다. 뭐, 거의 지금 구매하신 분들도 거의 불만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품질이라던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라는 점. 바로 올란도 차량이죠. 자, 가족이 있다면 정말 좋아요. 자, 매우는 고작 3% 그리고 단순 도어 교환 하나밖에 없다는 점. 가성비가 갑이죠. 미세누이 없음. 좋습니다. 이런 차 꼭 사세요. 나쁘지 않죠. 타이어는 대략 80% 남았습니다. 자, 트렁크 너무 깨끗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집재석 열선시트 하이패스 있다는 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넣어줘 하면 아깝죠, 이 차. 자,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이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LPG예요. 그리고 연식이 무려 18년식 5월입니다. 5만 킬로. 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350만 원. 와우. 일단 솔로포 있다는 점. 자, 시트는 검증이고요. 자, 트렁크의 공간도 깨끗하고요. 여러 가지로 괜찮은 차량이죠. 타이어는 대략 70% 남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자, 18년식. 마지막 모델이죠. 18년식. 자,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있네요. 괜찮죠? 1350만 원.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청색이고요. 이 차량은 599만 원. 디젤입니다. 디젤. 그리고 11만 5000km. 14년식 모델. 4월 1일에 가져왔어요. 날짜가 정말 최신. 최신이죠, 최신. 자,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숨겨진 명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잔고장이 없는 숨겨진 명차. 자, 블랙휠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있네요. 이 차량은 어떤가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머플러 약간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쌍머플러네요. 쌍둥이 머플러. 좋아요. 이쁩니다. 좋아요. 자, 버튼 시동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아요. 자, 트렁크의 공간. 자, 괜찮습니다. 타이어, 와우. 80% 좋아요. 이런 차량은 무조건 사야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일단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이런 차량은 놓치지 마세요. 금방 나갑니다. 자, 아까운 차량입니다. 아까운 차량. 성능 점검도 완벽하잖아요. 이 정도면 완전 무사고 차량. 자, 매운은 10%. 매운 같은 경우에는 13%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500만원입니다. 자, LPG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가 있었지만 전부 다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가산점이 좀 있겠죠. 가산점이 있습니다. 12년씩 18만 5천 키로. 자, 성능 점검 보시면 누유가 원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부 다 이번에 말끔하게 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좋아요. 이런 차량은 사도 되겠죠.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있다는 점. 다이어는 좀 아쉽지만 60%.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만 있어도 되죠. 사실상.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차도. 괜찮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500만원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올란도 차량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저와 저희 직원분들께서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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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